아하! 오늘은 제가 일일 박림이가 돼서 박림이 멘트. 근데 약간 좀 주접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나 근데 주접을 할 줄 몰라서 일단 요 곡에 주접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 우리 스태프 분들 아시겠죠? 아하! 미리 잘한다. 점점 독수리 타뽕이 되겠나 말이지. 정보 전달, 목적이 마지막에 안 나와야지 그게 포인트 아닌가. 오늘은 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슈가 뭐 어쩌고요?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러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. 보통. 1, 2, 3, 4, 1. 으흠 네? 뭐지? 사실은 없을 때. 아니, 내가 언두함. 언두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